자 그 다음에 대리 가는데 그죠? 대리 기본을 써도죠? 대리 109페이지 그 다음 요약서 31페이지 대리인데 대리 대리도 아까 의사표시처럼 여러분 의사표시 파트는 크게 몇 파트로 나옵니다? 세 파트 그지? 무슨 치? 불일치, 일치, 효력 그지? 불일치는 세 개 비지니 통정차고 일치는 무슨 강박? 사이강박 그 다음 의사표의 효력 그렇게 딱 그 머릿속에 전체적인 일단 제목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대리도 한번 이렇게 한번 체계를 잡으면 대리는 대리 전체적인 거 대리 총설 그 다음에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 우리 책에는 여러가지 있지만 그 다음에 묵권대리 요렇게 네 개로 몇 개로? 네 개 다시 무슨 총설? 대리 총설,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 총설 네 개 대리권 일곱 개 대리행위 한 개 대리행위 하자 묵권대리 몇 개? 세 개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대리에 들어가는데 대리라는 것은 여러분 본인과 누가? 상대방이 어쨌든 개학은 몇 사람이 합니까? 두 사람 그럼 두 사람이 대등합니까? 대등하지 않습니까? 대등하지 않아요 대등한데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항상 한 사람을 뭐 본인 나머지를 무슨 방? 상대방 의사표시파트에서는 어? 표자 나머지는 뭐? 상대방 여기서는 뭐? 표자를 뭐? 본인 나머지는 무슨 방? 상대방 이렇게 법률행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바쁘다든가 본인이 능력이 없다든가 해서 누구를 선임합니까? 대리인 그럼 대리인과 무슨 방? 상대방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무슨 건? 대리인의 관계를 무슨 행위? 대리인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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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적인 의사 결정권 가진다 결정권은 누가 가진다? 빨리 대리인 그럼 대리인이 본인 의사와 달리 결정해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결정은 누가 한다? 빨리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그런데 상대방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효과도 누구? 본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대리 기본 구조입니다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모든 법적 책임 누워지고? 본인 이게 기본 여기서 출발 이거 모르고 하면 무슨 판? 개판 되는 거지 그럼 중간부터 하면 오 얘도 계속 이게 제일 중요하다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빨리 대리인 모든 법적 책임 누워진다? 본인 그럼 이렇게 대리인이 했을 때 본인이 책임지기 위해서는 요 무슨 건이 있어야 된다? 대리권 그렇지? 그럼 요 대리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누굴 통해서 한다? 대리인 그걸 무슨 대리인이라 한다? 임의대리인 그렇지? 그럼 임의대리에서는 임의대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서 이 대리권 관계가 발생하노?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거는 늑자 무슨 행위? 숙건 행위 그렇지? 임의대리인은 무슨 행위? 숙건 행위 애에서 대리인 된 사람을 무슨 대리인? 임의대리인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조금 부족하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누구다? 친권자 부모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법정 대리인 나 이렇게 하면 앞으로 법정 나오면 무조건 늑자 뭐 법률 규정 그렇지? 그래서 요 대리에서 출발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요거 판단 결정 누구하고 대리인 모든 법정 책임도 가지고 본인 임의대리인은 늑자 무슨 행위? 숙건 행위 법정 대리인 법률 규정 그게 출발이 되기 그거 딱 돼 있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게 이제 그럼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빨리 법률 규정 그렇지? 법률 규정 이 대리는 그래서 임의대리인과 무슨 대리? 법정 대리인 또 여기는 이 대리인이 가서 하는 대리를 능동 대리라고 합니다 무슨 대리? 능동 대리 능동 대리는 이 대리인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본인 그럼 본인이 표시되어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조금 있다가 했지만 본인 무슨 주의? 늑자 현명주의 이렇게 하잖아요 능동 대리는 누가 본인을 표시하느냐 하면 누가 대리인이 현명한다 본인을 현명한다 누가 현명한다?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하고 수동 대리는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주는데 대리인이 본인 대신 받아놓는 대리를 무슨 대리? 수동 대리 수동 대리는 누가 본인을 현명한다 빨리 상대방이 야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거야? 본인한테 주는 거야 라고 수동 대리에서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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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본인을 어떻게 한다? 현명 이렇게 하니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돌아가는 시스템이고 자 그러면 이제 대리 총설가입니다 대리 안 어렵다 안 어렵다 이게 안 어렵다 대리 안 어렵게 안 어렵거든 가비 어뢰게 어쩌고 저쩌고 이게 하기 전에 이거 돼야 뭐 가비 어뢰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 가비 어뢰게 어쩌고 저쩌고 해도 백날 해도 뭐가 안 되는 거? 시스템 이거 안 되면 가비 어뢰게 해도 안 된다 이게 이게 이제 된 상태에서 가비 어뢰게는 여러분 8월 말이나 9월 달 딱 가서 계속 두 달 돌리잖아요 하면 화가 올라간다 지금은 요게 중요하다 이걸 모르는데 가비 어뢰게 묶여야 돼 문제 풀어봐서 알잖아요 7,8은 이거 뭐고? 9단이다 어떻게 해야 되노? 9단은 이거 하고 있어야지 3,8은 얼마? 24 나와야지 선생님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3,1은 3,4은 6,3은 3,4은 한참 있다가 24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초등학생이 하는 거고 여러분 이제 초등학생은 지났다 초등학생 지나고 3,8이 하면 얼마? 24 능동 대리는 누가 본인을 표시? 대리인 수동 대리는 누가 표시? 상대방 이해 없다 이거 이미 이해는 끝났고 이해는 이제 이해했잖아요 이해는 끝났고 그 다음에 기억하는 거거든 사람들은 막 이해하고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 아니야 벌써 이해 끝났잖아 이해 이해하고 암기를 어른들은 구분을 못하는 거 같아 이해는 이제 끝났거든 능동은 대리인이 하는 거를 능동 대리를 한다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을 표시한다 이미 이해는 끝났다 아하! 하면 이해는 끝난 거고 그 다음부터 뭐 해야지? 대리 총설 들어간다 이게 현명주의 본인이 현명되어야 되고 능동은 누가 본인을 현명하고 대리인 수동은 누구? 상대방 그러면 현명되면은 본인에게 효과가 계속하지만 현명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럼 대리인이 하면서 본인을 현명하지 않았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능동 대리거든 그럼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하지 않았다 원칙 누구의 행위로 보냐 원칙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그럼 여기는 지금 생략되어 있다 뭐가 생략되어 있냐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저 사람이 대리인으로 한 걸 뭐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여기는 그럼 무슨 방위 빨리 대라 선의 및 무관심로 추전 상대방이 모르고 있을 때는 누구 대리인 자신 그러나 무슨 방위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이니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 됐습니까 상대방이 악이 또는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현명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기숙한다 본인에게 기숙한다 본인에게 효과가 어떻게 한다 기숙한다 그럼 결국 현명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결정한다 상대방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누구 자신 대리인 자신 상대방이 알고 있다 누구 본인 그럼 결국 지금 자 상대방에서 결정하는 것 지금 세겠다 107 무슨 지니 비지니 제3자 사기 뭐해한 사기 제3자 사기 그 다음 뭐하지 않았을 때 현명하지 않았을 때 넌 누구에게 결정한다 상대방 나중에 10월달에 정리해준다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막 선생님이 놓쳤다 이런 생각 그런 것도 정리해준다 여러분들한테 해준다고 누가 천일생이가 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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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누구 자신 대리인 자신 상대방이 알고 있다 누구한테 기숙한다 그렇지 하고 그럼 끝났고 이게 현명 이제 규칙이니까 외워야지 그렇지 그 다음 두번째 두번째 대리능력 대리능력은 무슨 능력 의사능력 많이 있으면 된다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대리능력이라는데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의사능력 무슨 능력 의사능력 그렇지 무슨 능력 의사능력 의사능력 많이 있으면 된다 무슨 능력 의사능력 그렇지 무슨 능력 의사능력 많이 있으면 된다 그럼 의사능력은 민법의 규정이 없고 만 몇세 칠세 이상 되면은 무슨 능력이 있다 의사능력이 있다 일단 정확한건 아닌데 대충 판례가 몇세 칠세 초등학교 치약 이후에 되면 무슨 능력이 있다 의사능력이 있다 의사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19세 미만자 무슨 능력자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도 무슨 능력이 있으면 의사능력이 있으면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무슨 능력자도 제한능력자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타인의 뭐가 될 수 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네 그럼 좋다 일반적으로는 제한능력자 법률행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치소 치소라는 것은 준 것 돌려받고 받은 것은 주고 없었던 걸로 한다는게 제한능력자 나중에 하겠지만 제한능력자도 치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1번 제한능력자 법률행위했다 뭐 할 수 있다? 치소 치소하면 누구는 분리 상대방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누구를 위한 자도 제한능력자 많이 보고 적게 보고 많이 보고 그럼 자 치소하면 뭐가 되고 치소하면 뭐가 되고 무효 무효가 되면 받은 것이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것 있으면 받잖아요 그럼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준 것은 무슨 가지 끝까지 무슨 제삼자한테 가가 있어도 선의의 제삼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고사위강반은 선의의 제삼자 갔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제한능력자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그럼 자기가 받은 것은 주잖아요 근데 제한능력자는 줄 때 무슨 이익만 준다 현존이 그래서 완전히 무슨 갚아 막 갚아 그럼 제한능력자가 잘못한 게 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치지 않는다 내게 무슨 갚아 막 갚아 자 제한능력자 1. 뭐 할 수 있고 치소할 수 있고 선의의 제삼자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줄 때는 무슨 이익만 현존이익만 잘못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치지 않는다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무슨 갚아 막 갚아 일반적으로 제한능력자가 법률 행위 했을 때는 뭐 할 수 있는데 치소할 수 있는데 제한능력자가 대리인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자 본인이 그럼 왜 이렇게 대리능력을 낮게 잡아놨냐 하면 누가 책임지니까 본인이 낮게 잡아놔도 그럼 자기가 낮게 잡아놨다 그럼 낮은 날뻔한 사람을 선임했다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래서 국가가 이런 건 높게 잡아놓을 필요가 없다 그치? 근데 만약에 본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어 누가 누가 본인이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한능력자가 법률 행위 했을 때는 뭐 할 수 있지만 치소할 수 있지만 제한능력자 대리인 자격으로 상대방이 늑자 대리행위 뭐 할 수 없다 치소할 수 없다 그러면 제한능력자가 대리행위 했다 그대로 뭐하다 누구한테 기소한다 본인 무조건 뭐 진다 책임진다 제한능력자 대리인 자격으로 상대방과 대리행위 뭐 할 수 없다 치소할 수 없고 본인과 숙건행위 늑자 무슨 행위 숙건행위 또는 위임계약 이런 말 나오면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치소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제한능력자가 대리인으로 했다 뭐 치소 못한다 하면 OXX 핵심 쟁점은 늑자 뭐 뭐 대리행위 나오면 뭐 할 수 없고 치소할 수 없고 무슨 계약 위임계약 숙건행위 나오면 뭐 할 수 있다 치소할 수 있다 고고 끝 항상 두 부류 두 부류 되겠습니까 고고 대리능력 그 다음 세번째 세번째 대리제도의 적용 대리제도의 적용인데 대리 그럼 어디에 적용되는가 그럼 재산법사위 법률행위만 적용합니다 무슨 법사위 이제 실질적으로 이론은 끝이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뭐 이거 끝나고 나면 문제풀이 들어가는거지 뭐 무슨 풀이 문제풀이 들어 선생님 다시 해줘 안해줍니다 아 그럼 이제 하려면 이제 특강하는거지 뭐 특강 한 이틀에 값 쫙 하고 이렇게 어 그럼 재산법사위 법률행위만 적용한다 예 재산법사위 법률행위 어떤 게 개항 14개 무슨 종교 매종교 사소임 개항 몇개 14개 개항 몇개 14개 그거 대표적인거지 뭐 재산법사위 법률행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적용 안되는데 준법률행위 중에서 전형적인거 뭐의 통지 의사의 통지 하면 무슨 체거 의체거 관여무위 통지 하면 무슨 통성 관통성 요거 대리적용하고 요거 요거 잘된다 이게 그 다음에 가족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데 가족행위 중에서 어 재산권적 성격에 있는 무슨 청구건 부양청구건 무슨 청구건 부양청구건 요거 대리를 적용한다 예 어떻게 해야되나요 외워야지 뭐 재산법사위 법률행위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부양청구 재산법사위 법률행위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이건 대리적용 대리적용하고 그러면 요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춘법률행위 적용 안되는데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와 가족행위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행위 불법행위 가족행위 그럼 특히 요 요 요 요 요 요 잘했나 그럼 대리인이 불법행위 했다 누구의 불법행위 대리인 자신 됐습니까 예 적용 안되니까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적용되면 누가 책임지고 본인 그렇지 그래서 대리인이 불법행위 했다 누구의 불법행위 대리인 자신 누가 책임진다 대리인 자신 본인은 불법행위 자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네 네 그 다음 네 번째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그럼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시험문제 나오는 건 사자 무슨 자? 사자 사자는 사시인 할 때 사 자 이걸 전달 심부름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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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말로 전달기간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됐습니까 삼각형 그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 사자입니다 심부름꾼 아들에게 예 김노인 할아버지 좀 갖다 드려라 이렇게 했더니 자 요 사자란다 상대방한테 가서 누가 이러보라 본인 법률효과 누구 본인 그런 점에서 대리와 사자는 같다 다르다 같다 됐습니다 삼각형 사자는 누구를 대신해서 본인을 대신해서 누가 이러보라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이라고 법률효과 누구 본인 다시 사자나 대리의 공통점 항상 그러면 여러분 그죠 여기서는 구별되는 제도와 하면 공통점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어 공통점이 있다는 말 비섭 그런 말이에요 무슨 섭 지금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어 무슨 섭 비섭 한데 같다 다르다 다름을 보여라 한 개라도 다르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사자와 대리의 공통점은 누가 이러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효과 누구 본인 그런 점에서 같다 다르다 같다 같다 다른 점은 대리에서는 판단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사자에서는 판단결정 누가 본인 사자는 전달하거라 완성하는 자 나오면 무슨 자 사자 사자 그럼 사자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본인의 의사표시를 본인의 의사 판단결정권이 없다 그걸 본인의 의사표시를 뭐하거나 빨리 뭐하거나 전달하거나 뭐하는 자 완성하는 자 나오면 무슨 자 사자 이거 가지고 냅니다 자 다음 중 그래서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나오면 무슨 자 사자 이게 이제 다르고 또 다르고 이게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아까 있죠 불법행위 대리인이 불법행위 했던 누구의 불법행위 빨리 대리인 자신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근데 사자는 걔도 사자가 될 수 있거든 말 잘 듣는 거 훈련장들이 걔 걔도 단어를 굉장히 한 일곱 단어 내지 여덟 단어를 알아듣는다 그러거든 사람 말을 몇 개 일곱 개 내지 여덟 개 그런 거 진짜 예? 어 그러면 이제 딱 해가지고 바구니에다 했잖아 그럼 쫙 가잖아 그지 그러면 그것도 사자인데 그럼 만약에 갑이 사자를 개를 통해서 야 을 물으라 을 물으라 이렇게 떼게 갑이 누가 이게 개에게 을 물 그러면 개가 을을 물었다 개가 물었습니까 갑이 물었습니까 갑이 물었지 그래서 개는 사자거든 사자의 불법행위는 바로 누구의 불법행위 본인의 불법행위 그래서 대리와 사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사자에서는 요게 적용 사실행위와 불법행위가 적용되지만 대리에서는 사실행위와 불법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리와 사자는 같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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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점 빨리 공통점 되라 본인으로 보면 법률효과 누구 본인 그런 점에서는 공통점 다른 점 판단 결정권이 없다 전달하거나 뭐하는 자 완성하는 자 또 다른 점은 대리에서는 사실행위 불법행위 적용되지 않지만 어디에서는 사자에서는 사자의 불법행위는 바로 누구의 불법행위 본인의 불법행위 그래서 대리와 사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접대리 간접대리는 여러분 간접대리는 민법에서 됐습니까 민법에는 없고 민법에는 없고 어디에 있다 상법에 있다 무슨 법에 상법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하고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하고 대리인 자신에게 대리인 자신에게 법률효과 법률효과 기속 후 효과 기속 후 그 이익을 이전하기로 약정 이전하는 것 이걸 간접됩니다 그래서 간접 대리는 대리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민법 대리와 완전히 같다 다르다 그래서 이건 상법의 운송 대리라든가 위탁매매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 하면 끝나다 이게 그래서 대리총설 끝나고 그 다음에 무슨 권 들어갑니까 대리권 대리권은 어느 걸 대리권이라노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를 대리권이라노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무슨 권 대리권 그럼 대리권의 성질은 권한 이건 자격 자격 일의 범위 별 뭐 의의 없고 두 번째 발생 대리권은 어떻게 하면 발생하냐 무슨 대리? 이미 대리와 법정 대리 그럼 제목 붙여가고 하고 다니니 이미 대리는 아까 늑자 그렇지 숙권 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이제 잘하네 요거는 어느 거 시험 문제? 숙권 행위 숙권 행위 시험 문제 요거 요거 승질 잘 된다 성질은 무슨 방이 있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이 두 번째 불효식 행위다 그래서 반드시 위임장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세 번째 무슨 출연? 비 출연 행위 여러분 여기는 우리 법률 행위 종류 나올 때 아는데 여러분 출연 행위는 어떤 거냐 하면 항상 정감이 있다 무슨 감이 있다? 정감 한쪽이 감소가 있으면 한쪽이 뭐? 정가 한쪽이 정가하면 한쪽은 뭐? 감소 이게 뭐? 출연 뭐 정가가 있어도 감소가 없거나 감소가 있어도 정가가 없거나 그 다음 뭐 정가 감소가 없는 거는 이런 건 무슨 출연? 비 출연 자 매매는 유상 무상 유상 정연은 유상 무상 무상 매매는 출연 비 출연 출연 매도인은 감소 매수인은 뭐? 정가 정연은 유상 무상 무상 출연 비 출연 예? 정연은 출연 비 출연 출연 매매도 출연 정여도 출연이다 유상 무상하고 관계없고 기준에 따라서 결정해야지 느낌과 요한번 이게 정여자는 뭐? 감소 수정자는 뭐? 정가 그렇지 그래서 매매 정여 둘 다 무슨 뭐? 출연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정가 감소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되잖아요 내 대신 대리인 좀 해라 하니까 무슨 K OK 의사 표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무슨 출연? 비 출연 이건 상대방이 있는 단독이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이다 하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네번째 보조행위다 무슨 행위다? 보조행위고 그 다음 다섯번째 원인된 법률관계와는 원인된 법률관계와는 무슨 행위다? 관계와는 무인행위다 이렇게 이건 뭐 학설대림인데 다수 그러면 요 원인된 법률관계는 이거 위임 위임계약 등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숙거랭이와 위임계약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고 요 다섯개니까 시험문제 잘 출제한다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발생도 알았으면 뭐도 알 수 있노? 빨리 소멸 그렇지 이제 공부해서 알아야지 발생 알았으면 뭐? 소멸 무슨 멸? 소멸 요 특유한 소멸 요 특유호를 가지고 내는데 이게 특유한 소멸사유는 특유한 소멸사유는 임의는 어떻게 하면 소멸하노? 임의 임의는 뭐? 초래해 그만해 하거나 임무종료 무슨 종료? 임무종료 법정대리는 뭐에서 소멸하노? 빨리 법률규정 없애면 되지 뭐 삭제 폐지 박탈 그지 폐지 무슨 탈? 박탈 여러분 박탈할 수 있다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거 어떤 게 있나? 친권 요점은 여러분 부모도 무슨 코가 있다 사이코 있다 이게 부모도 부모도 무슨 코가 있다 사이코가 있습니다 그지 뭐 자식도 무슨 사발되고 죽 사발되고 저도 그저 저도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후회합니다 저는 이제 법대니까 좀 엄격하잖아요 우리 남자 두 명인데 아버지 싫어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싫어합니다 아버지가 무슨 격하니까 엄격하니까 그래서 군대 가고 나서 편지 서면서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이제 왠지 우리 또 가족들이 많은데 다른 사람은 아이한테 해주는 거 보면 굉장히 그냥 마음 그냥 무조건적 무한대 사랑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막 그 군대에 가가 있을 때 편지 서면서 하잖아요 훈련소가 매일 한 장씩 보내잖아요 그 하면서 이제 하는 게 그는 아버지의 욕심이었는 거지 누구 욕심? 아버지는 조금 이제 아들이니까 근데 웬만하면 아버지는 아버지 살았을 때 옛날에 그랬거든 아버지는 조금 어떻게 저는 조금 어떻게 그 극심한 무슨 프로레타리아에서 극심한 이게 프로레타리아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강하게 자랐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흠한 세상을 헤쳐 나가려면 조금 뭐 했으면 좋겠다 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무승격하게 엄격하게 옛날에는 어릴 때 등산도 대태로 다니고 그랬거든 근데 가기 싫은데 아버지 성하에 못 이겨가지고 거의 뭐 아버지는 저 산 꼭대기까지 데려가고 이랬는데 지금 해보니까 그게 굉장히 후회스럽더라 가기 싫을 때는 안 데려가는 게 정상인데 가기 싫은데 막 데려가고 이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근데 이제는 해보니까 그게 아버지의 욕심인 거지 어떻게 조금 어떻게 강했으면 좋겠고 했으면 조금 어떻게 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에 이제 말하는데 그거는 아버지 욕심일 뿐이지 아이들은 안 그렇다 생각이 다르더라 이게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들하고 친하려면 아이들 생각에 어떻게 맞춰주기도 하고 근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다시 뭐 한다면 연습한다면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무슨 섭이 없다 연습이 없다 하면 끝나게 그래서 요즘 사이코 엄마 아버지가 많이 나타나는 건 왜냐면 아직 엄마 아버지 될 자격이 안 된 상태에서 엄마 아버지 하니까 무슨 코가 나타난다 사이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식에 대한 부모 욕심되면 아이가 비뚤어가는 거지 아이에 맞춰져야 돼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후회합니다 누구 누구 아이 인생은 아이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가 뭐 할 수 있을 건가 행복할 수 있을 건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 무조건 엄마 아버지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아이가 아이들이 그냥 숨이 막혀서 죽으려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제일 힘든 게 누구 때문에냐 물어보면 부모 때문에 제일 힘들답니다 와 자기 의사와 관계 없이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강의 하루 돌아다닌다고 해서 아이들이 별로 신경 안 쓰고 다니니까 어쩐지 한 번 시간 남을 때는 또 어떻게 하기 싫은 거 데려다니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은 엄마들이 요즘 끌고 다니잖아요 코에 끼어가지고 뭐 어디 가고 마치 뭐 어디 가고 마치 뭐 어디 아이들이 근데 이제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 어느 날 중학교 동창회 갔는데 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공부 못했던 친구들도 어떻게 행복하게 살더라 이게 와 진짜 그게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공부 못하면 당연히 힘들게 살 거라고 생각이 있는데 공부 못한 친구들이 행복하게 살더라 이게 근데 공부를 아예 잘하면 공부가지고 먹고 살면 되고 공부가지고 먹고 살려면 적어도 2% 내지 3% 안에 들어야 공부가지고 공부가 한 10%나 15% 이 정도 해도 상위권이잖아요 어중쩡하게 하니까 해봐야 강사하거나 선생님하거나 진짜 뭐 이런 거 하더라 그게 그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주변인 거지 무슨 어 그러니까 행복 안하다 물어보면 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아이가 뭐 할 건가 행복할 건가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뭐가 돼야지 언덕이 돼야지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끌고 다니며는 요즘 뭐 딱 마치 초등학교 때부터 하잖아 마치 피아노 갔다가 그 다음에 태권도 갔다가 아이들은 그냥 숨 쉴 시간이 없다 이게 아이들 좀 놀고 싶은데 우리 때는 항상 우리 때는 엄마가 뭐 많이 본다고 텔레비 많이 본다고 혼냈잖아요 공부도 안 하고 텔레비 보냐 요즘 아이들은 텔레비 보래도 안 봅니다 요즘 아이들은 게임이 그지 게임도 좀 있으면 가고 새로운 거 나오겠지 뭐 그지 그래서 아이 키운다는 건 힘들더라 해보니까 웬낙 근데 연습이 있으면 지금은 다시 키우면은 진짜 잘 키울 수 있는데 이제 뭐 이미 땡 지났잖아 그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탈? 돌아와야지 박탈 무슨 건 친 건 명문의 규정이 뒤에 무슨 건 친 건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 시험은 무슨 통 공통 공통은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의 사망 한 개밖에 없다 본인의 사망 대리는 몇 개 세 개 대리는 뭐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후견의 개시 그러면 한전 후견의 개시는 본인이든 대리이든 소멸 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공통은 이렇게 봅니다 본인 몇 개 한 개 대리인 세 개 본인 한 개 대리인 세 개 그럼 이렇게 해서 소멸 끝나고 네 번째 대리권의 범위 일곱 개 안 돼 있잖아요 대리권의 범위 자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이렇게 체계로 세워보면 되잖아요 정해져 있는 경우는 아까 임의 대리는 무슨 행위 숙권 행위 다른 말로 위임계약 무슨 계약 숙권 행위 위임계약에서 정해진 대로 하면 되고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정해진 대로 그럼 시험은 뭐냐 시험은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떤 거 하면 되나 아니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늑자 다음 기본적인 거 무슨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렇지 항상 핵심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건데 어떤 거냐면 보존 이용 계량의 관리형인데 뭐가 변하지 않는 범위원에서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성질이 변하지 그럼 만약에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뭐 성질이 변하는 거 성질이 변하는 거 처분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요 성질이 변하는 거 처분행위 하려면 본인의 뭐를 얻어서 동의 그렇지 그렇게 기억하면 된대 그럼 이제 성질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 여러분 그럼 만약에 바틀론으로 계량하는 거 할 수 없고 현금을 맡겼다 은행에 예금하는 거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현금을 맡겼는데 타인에게 대여 고율로 대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은행에 예금 돼 있는 걸 타인에게 고율로 대여 된다 안 된다 와 안 되노 아까 와 성질이 변하고 아까 은행에 돈 맡겨놓은 걸 그걸 뭐 임치라고 돈 빌려주는 거는 무슨 대차 소비 대차 성질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게 설명한다 은행에 예금 된 걸 찾아서 타인에게 고율로 대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은행에 맡겨놓은 걸 무슨 치 임치 타인에게 무슨 대차 소비 대차 안 된다 하려면 본인의 뭐 동의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무슨 건지 대리권 제한 대리권 제한 요거 요거 시험 문제 잘 안되었잖아요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여섯 번째 무슨 대리 복 대리 일곱 번째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요 세 개 짱 중요 그럼 여기서 대리권에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요 세 개를 가지고 낸다 그럼 체크해놔야 되겠네 무슨 권 제한 대리권 제한 복 대리 대리권 남용 요거 그지 대리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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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계약과 상방대리는 어떻게 한다? 금지 그럼 본인은 이익보호인데 이걸 다른 말로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자기계약과 상방대리는 원칙적으로 뭐 한다? 금지된다 그런데 예외에 본인은 이익을 해야 할 염려가 없는 경우는 자기계약과 상방대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권 제한은 간단하게 대리권 제한 나오면 일단 자기계약과 무슨 대리? 상방대리 상방대리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금지 원칙 금지한다는 말은 예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렇게 금지하는 이유는 왜 금지하노?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 예외에 허용하는 거 예외에 그럼 자기계약과 상방대리 허용하는 거 허용하는 거는 1. 무슨 관계? 이해관계가 무슨 반되지 않거나 상반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됐습니까? 미리 본인이 동의하거나 미리 본인의 뭐가 있거나 동의가 있거나 세 번째 등계행위 등계에서는 공동신청인데 서류 받아가지고 매수인이 당사자면서 매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등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이행? 돈은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되죠 이 네 개는 허용합니다 허용하는데 자 요거 짱 중요 채무행은 원칙적으로 자기계약과 상방대리 허용하는데 단 채무행 중에서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 있는 건 몇 개? 여섯 개 요거는 자기계약과 상방대리 어떻게 한다? 금지 고기에서 기형에서 비업까지 여섯 개가 짱 중요 됐습니까? 자 다시 자기계약과 상방대리 원칙 금지하는데 금지하는 이유는 이해관계가 무슨 반되기 때문에? 상반 그럼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으면 허용한 그럼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태어난 지 이제 3개월 됐는데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이에게 아버지가 정여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무슨 자? 정여자 아들은 뭐 수정자인데 아들이 지금 이제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받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버지가 상대방 아들이 본인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마여 대회에서 또 수정할 수 있게 이때는 누가 본인이고 빨리 아들이 본인이다 다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여하는데 아버지가 상대방 아들에게 정여하는데 아버지가 상대방이면서 아들이 또 받을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3개월 아버지가 아들의 모로서 대리인으로서 또 뭐한다? 수정 정여를 받는다 많이 아버지가 정여자 하면서 상대방이면서 본인의 모로서 대리인으로 하더라도 아들에게 유리 분리 유리 이런 경우는 이해관계가 무슨 반되지 않기 때문에 상반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계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잘 나온다 이거 근데 미리 본인 동의거나 등기행이 채무이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데 이건 원칙 허용이다 허용하는데 금지하는 건 몇 개? 채무이행 중에서 금지하는 건 몇 개? 몇 개? 여섯 개 거기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무이행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 대물변제 선택채무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무이행 경계는 됐습니까? 이해관계가 무슨 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무슨 반 상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한다? 금지 원칙적으로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섯 개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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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섯 개는 무슨 지한다? 금지 왜? 상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짱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계약과 이런 상반될은 이미 법정 모두 적용되고 반가로 4번 짱 중요한데 그럼 이렇게 만약에 자기계약과 상반될이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했다 이걸 대리권 제한 위반이란다니 대리권 제한 위반의 효과 대리권 제한 위반의 효과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대리? 무권대리 행위 무권대리 행위로서 뭐다? 무효다 여러분 무권대리 행위 무효는 무효지만 본인의 뭐가 있으면 주인이 있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가 그 자체가 유효 무슨 자체가? 그 자체가 유효 그래서 당연 무효가 아니라 그럼 여러분 오리지널 무효는 한 번 무효는 무슨가지 끝까지 그 자체는 절대로 절대로 유효로 될 수 없다 그러나 무슨 대리인 무효는 무권대리 행위 무효는 무효지만 본인의 뭐가 있으면 주인이 있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가 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럼 뭐 5번은 안 해도 좋고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무슨 대리? 공동대리 대리인이 여러 명이 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 무슨 자? 각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것만 기억합니다 무조건 여러 명이 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자? 각자 근데 친권은 무슨 동? 공동 그렇게 그것만 기억합니다 되겠습니까? 고정도 뭐 끝냅니다 끝내고 요렇게 해서 무슨권 제한? 대리권 제한 끝내고 자 여섯 번째 무슨 대리로 넘어갑니까? 복대리로 넘어갑니다 무슨 대리? 복대리 무슨 대리? 복대리 그죠이? 복대리 39페이지 있는데 그죠이? 그 복대리도 잘 출제하고 그죠이? 무슨 대리? 중복복 무슨 복? 중복복 여러분 복대리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습니다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무슨 대리인과 상대방이 대리인과 상대방이 대리인과 상대방이 관계를 무슨 대리인과 대리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대리인이 다시 또 대리인을 선임하잖아요 이걸 무슨 대리인? 복대리인 자 복대리인과 누가 합니까? 상대방 그럼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합니까? 무슨 시? 무슨 시? 반드시 복대리인 하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슨 시? 반드시 무슨 시? 반드시 무슨 시? 반드시 무슨 시? 반드시 누구? 대리인 자기의 이름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누구를 거치지 않고는?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복대리인 될 수 없다 그래서 복대리인 생사 여탈권 누가 지고 있다? 대리인 마음이 안 든다 누가 해? 대리인 자 본인이 또 복대리인 선임했다 OX 본인이 또 복대리인 선임했다 OX X 본인이 선임해서는 절대로 복대리인 될 수 없고 대리인이 몇 명? 두 명 그럼 복대리인 선임하고자 하면 본인은 누구한테 지시? 대리인에게 지시하면 누가 선임? 대리인 본인의 지시에 따라 대리인 선임을 했을 때도 누가 선임? 대리인 본인의 지시에 따라 복대리인 선임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누가 해? 대리인 그럼 본인의 지시에 따라 복대리인 선임을 했을 때는 마음에 안 든 데도 불구하고 해임하지 않았거나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때만 책임진다 됐습니까? 누구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지시에 따라 복대리인 선임을 했을 때는 책임 안 지는 게 아니라 책임이 무순감, 경감, 해임하지 않았거나 통지하지 않았을 때만 책임진다 그래서 어쨌든 복대리인은 반드시 누가 선임 아니냐 하면 누구? 대리인 그럼 생사 여탈 건 누가 지고 있다? 대리인 마음에 안 든다 누가 해임? 대리인 숙건 행위 누가 준다? 대리인 하지만 복대리는 상대방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고 법률로간 누구?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라고 법률역과 누구?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그래서 복대리는 대리인에서 선임이 됐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 다음에 반드시 대리인이 선임하잖아요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다 하면 OXX 대리행위라는 것은 오직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하는 걸 무슨 행위? 대리행위 대리인이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는 행위는 이거 꼭 기억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사법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무슨 행위? 복임행위 대리인이 어떤 행위한다고 해서 대리행위가 아닙니다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하는 거면 대리행위라고 하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무슨 행위? 복임행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무슨 권? 복임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대리인 지위는 소멸하지 않고 이렇게 전기선 연결된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됐습니까?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 지위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숙근행위는 철회 숙근행위는 철회하거나 복대리인 사망, 복대리인 발산, 복대리인 성년 후경 개시되면 복대리인 지위는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럼 어쨌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그런데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무슨 권? 무슨 권? 복임권 무슨 권? 복임권 그런데 이 복임권에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있는데 임의대리인과 무슨 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있는데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있다? 없다? 없다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무슨 권이 없다? 복임권이 없다 그럼 자기 마음대로 복대리인 성임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데 예외에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의 동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무슨 권이 있다? 복임권이 있다? 원칙적으로 없다 그런데 법정대리는 법정대리는 누구 책임하여? 누구 책임하여? 자기 책임하여? 무슨 권이 있다? 복임권이 있다? 무슨 권이 있다? 핵심 단어 무슨 책임하여?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다른 말로 꽂아 봐라 무조건 무과실이 중요하다 무과실이 많으면 나중에 무과실 가지고 출제자가 뒤통수 친다 여러분 출제자 중학교 공부하는 것처럼 무조건 내가 한 개만 외우고 있으면 출제자가 딱 뒤통수 대학교 과목이기 때문에 출제자는 무조건 무슨 통 친다? 여러분 중학교 공부하듯이 하고 있거든 외웠다 나오고 대학교 시험은 출제하는 사람이 굉장히 비겁하게 출제합니다 공부했다 안 나온다 공부했다 안 나온다 비겁하다는 게 항상 누구 책임하여? 이걸 다른 말로 꽂아 봐라 빨리 그거 네? 어 아니 이걸 여기다가 맞게 꽂아 봐라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없다? 있다 자기 마음대로 복임권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 돼 대신에 뭐 진다? 그치? 자기 책임하여 이 말은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신에 대신에 뭐 진다? 책임진다 다시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다 없다? 있다 자기 책임하여 복임권이 있다는 말은 무슨지 언제든지 복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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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신에 선임했을 때는 무슨 과실을 책임진다? 무과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또 국어대행이 국어 안되면 안된데예 됐으면 자기 책임의 복임권이 언제든지 복임권이 있다 임의로 복임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 마음대로 근데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으면 직접 해야 됩니까? 복대리인 선임해야 됩니까? 직접 그치? 근데 그래서 이 법정대리인이 복임권 행사한 경우 복임권 행사한 경우 이것도 다른 말로 고려면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 같은 말이지 예? 됐습니까? 어? 복임권 행사한 경우는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더라면 자 자기 마음대로 선임할 수 있는 대신에 선임한 경우 자기 맘대로 한 경우 선임하지 않았더라면 책임지지 않을 사유 즉 직접 했더라면 복대리는 선임하지 않고 직접 했더라면 책임졌을 것이다 안졌을 것이다 안졌을 것이다 그런 사유에 대해서도 뭐진다? 책임지는 이걸 무슨 과실? 무과실 어떨 때 무과실 책임지노? 행사한 경우 무과실 직접 하면 무슨 실? 과실 조심해야 되겠네요 직접 하면 무슨 실? 빨리 과실 꼭 한 경우 해야 무슨 과실? 무과실 한 경우 이런 말은 없고 그냥 법정 대리인의 책임 하면 무슨 실? 과실 그럼 특별한 말이 없이 법정 대리인의 책임 하면 직접 되겠습니까? 그런데 단 부득이한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복임권 행사 한 경우는 무슨 책임진다? 과실 책임 그럼 과실 책임진다 과실 책임을 다른 말로 고쳐요 빨리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진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되겠습니까? 법정 대리인은 무조건 무과실 무과실 하면 뒤통수 맞는데 그냥 잘 봐라 법정 대리인의 책임은 무슨 책임? 과실 책임은 이렇게 한다 법정 대리인이 복임권 행사한 경우 행사한 경우 또는 복된 선임한 경우 하면 이것도 무슨 책? 원칙 무과실 책임 항상 무과실을 하면 OX? X 그런데 단 부득이한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복임권 행사 하면 이건 무슨 책임? 과실 책임 이렇게 세 개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한 개로 하면 쭉 사발란데 이게 되겠습니까? 복대리는 반드시 대리인이 선임하지만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상대방하고 할 때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법률 묵권 누구? 본인 그 다음에 복대리는의 성질은 임의대리는 예외에서 선임되었던 법정 대리인에서 선임되었던 성질은 무슨 대리인? 임의대리인적 성격이 있고 그럼 임의대리인과 똑같은 조건을 하여 다시 폭폭 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있다 본인은 뭐가 있으면? 동의 또는 승낙이 있습니다 동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복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시? 반드시 누구를 거친다? 대리인 하지만 누구의 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그럼 선임하는 것은 복임행위에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무슨 건? 복임권 이렇게 해서 복대리 끝나고 그 다음 일곱 번째 38페이지 메뉴에 무슨 끝나면? 대리인 무슨 끝나면? 대리인 요약집 38페이지 무슨 끝나면? 대리인 대리권 암용은 민법에 규정이 없다 어디에 규정이 없다? 민법에 규정이 없고 뭐가? 판례가 인정한다 판례가 인정하는데 민법 몇 조? 제 107조 107조의 예외 107조의 예외 107조의 예외 이론 적용을 적용한다 이렇게 한다 하는데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는데 이렇게 본인이 숙건행위에 했다 안 했다? 했다 여러분 숙건행위에 있었다 무조건 일단은 뭐하다? 유효 누가 책임진다? 본인 숙건행위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대리인도 대리행위에 했습니다 형식상으로 문제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일단 위험이요 유효 그런데 이 대리인이 판단결정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증상 증상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판단결정 본인을 위하여 판단결정 판단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게 증상이다 그럼 누가 책임진다? 본인 그런데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 대리인 자기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을 위하여 이런 단어가 나오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대리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대리인이 무슨 행위? 대리인이 또는 대리인이 횡령한 경우 이런 말 나오면 무슨 껀남용? 대리 껀남용 했을 때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107조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마다 누가 책임지고? 본인 상대방이 알고 있다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입증 책임 누가 진다? 본인 뭐 지지 않으려면? 책임 그래서 대리인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인이 횡령한 사실을 무슨 방이 모르고 있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본인은 뭐 지고? 책임지고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걸 본인이 입증하면 본인은 뭐 지지 않는다? 책임 그럼 이건 뭘 가지고 예를 들면 본인 부동산을 본인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혜했습니다 뭐에 대한 대리권? 대출에 대한 다시 뭐? 대출에 대한 다시 뭐?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혜했습니다 뭐에 대한?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혜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다? 그렇지? 꼭 기억한다 은행에 갔다 뭐 받았다? 대출 본인 시키는데 대출 받았다 근데 누구한테 주지 않고? 본인에게 주지 않고 대리인이 무슨 거? 꿀꺽 그럼 상대방이 지면 은행이잖아 그죠? 본인 갚아라 본인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내가 그 사람에게는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혜했지만 아직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난 못 갚겠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꿀꺽 하는 걸 은행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면 본인은 입증하면 책임지지 않는다 자, 조심한다 대출에 관한 대리권 수혜했는데 그 서류를 가지고 팔아버렸다 하면 민법에 규정이 있다 민법에 규정이 있다 몇 조? 126조 월권 대리로 간다 꼭 조심한다 이거 기억합니다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혜했는데 은행에 갔다 시키는 대로 대출 받았다 무슨 건? 꿀건 무슨 건 남용? 대리권 남용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누가 책임지고 본인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본인이 입증하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데 대출에 대한 대리권 수혜인데 그걸 가지고 팔아버렸다 몇 조로 간다 빨리 126조 그래서 여러분 대리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대리인 자기 또는 제3자이 배명이 횡령 대리에서 딱 나오면 무조건 무슨 건 남용 빨리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 되면 몇 조 정의한다 몇 조? 배칠 이렇게 해서 대리권은 끝납니다 무슨 건? 대리권 일곱 개 끝내고 그다음 무슨 행위? 대리행위 잠깐 쉬었다 그래서 장면이 대리권 대리권